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오늘이 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용해 주세요.